이건 돈이 아니고 오늘 축제한다고 그냥 주신 거예요. 창녕의 자부심. 존재감 1등, 감칠맛도 1등. 바로 이만 아닙니까? 나들이 본능, 묵도리 본능이 꿈틀대는 이맘때. 놀고 먹기 딱 좋은 곳을 찾아왔다. 창녕 우포 누리축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거기다가. 이토록 자부하는 창녕의 대표 농산물. 치알 굵은 양파와 일해백리 마늘은 물론이고 싱싱하고 질 좋은 각종 농산물이 총집합했다. 한번 잡사보고 가 있어. 아삼하고 맛있어요. 창녕은 양파랑 마늘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가지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파프리카 농장도 만만치겠네. 파프리카까지 우리 한 10가지는 되겠니. 비옥한 땅과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창녕은 재배되지 않는 작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은 마늘 양파는 전국의 으뜸입니다. 우리 창녕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게다가 올해는 특별히 국내 최대 생태 습지 우포누플 배경으로 축제가 펼쳐졌는데. 12년 동안에는 황산에서 우포누를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진정 우포누리의 농산물은 우포에서 하자. 정서적인 게 우포의 신선한 농산물과 일단 매칭이 되고 아울러 우리 농산물도 충분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리고. 바로 오세득 셰프의 쿠킹 클래스. 재료의 품격도 살리고 요리 실력도 높이고. 받을게 보이야. 이처럼 체험 프로그램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꾸며진 축제. 이번에는 티셔츠 만들기가 한창인데. 어이? 붓 대신 양파와 오이만 있다면 오케이. 콕콕 찍어 예술혼을 발휘해 본다. 느낌이 자연물로 그리는 게 재미있고 섬세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티셔츠이기도 하고 창년 농산물로 만들어서도 좋아요. 아이들의 또 다른 인기 커너. 요리사 복장까지 제대로 갖추고 뭐 만드는 거래요? 가오기 쿠키 만들어요. 양파하고 마늘이 상영의 농산물이에요. 유명한. 저희 이 쿠키는요. 상영의 농산물이 양파하고 마늘을 가지고 쿠키를 반죽을 했습니다. 맛은 맛있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해놓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솜션이 만나보세요. 세토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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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rot 때 한일 씨, 한일 씨 친구. 어때요? 지독해. naughtiger. 걱정 반 의심 반으로 열심히 고사리 손을 굴리는 아이들. 오븐에서 10분간 구워주면 완성이다 짜자잔! 모양은 살짝 어슬프지만 그 맛은 어떨지 오오 아저씨 주세요 단짠단짠하는 맛 양파 마시나요? 쿠키를 구우면 열의 오븐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양파의 그런 매운맛이나 마늘의 매운맛이 안 나고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맛이 없지? 맛있네가 맛이 없네 그냥 맛내가 먹어봐 우리 손자들이 평상시에도 잘 안 먹었는데 오늘 이 쿠키를 만들어갖고 참 잘 먹었네요 아우비를 쿠키로 만들어서 재미있고 맛도 좋아요 이제 창량의 진가를 맛볼 차례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떡 맛있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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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잡수 있어 장량 양파 재보다는 음식이 없으면 맛있다 맛있어요 수익을 남기는 데는 아닙니다 양파로 갖고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겁니다 사실은 양파죽이라든가 양파떡이라든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로 요리의 감초 역할을 도맡아왔던 식재료지만 요리 방법에 따라 화려하게 신분 상승 메인으로 쓰려도 손색없다는 말씀 양파를 갖다 살짝 깨스를 갖고 위에 쫙 깔고 쌀가루로 쫙 깔고 팍 깔고 이래가 만든다 양파를 억수로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래 맛있지 맛이 처음 입맛은 몰랐는데 입에 들어가서 씹고 한 끼는 단맛이 저절로 우러나고 참 맛있네요 잘하시마 우리 양파에 하얀 속살이 전체가 나와야 되고 껍데기가 하나로 동붙어 있으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양파 깔으러 왔습니다 시작 막간을 이용한 양파 빨리 까기 대회 섬세한 손톱 기술이 필요한 게임인데 거의 동시에 민둥양파로 묘신 과연 간발의 차로 우승한 주인공은? 양파 깔기의 깔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핀과 순발력으로 양파를 빨리 깠습니다 도전은 계속된다 우리 양파 빠지 먹기 대회 준비 출발 아싸 시작은 호기롭게 냥 안 맵다 안 맵다 주문을 걸며 아삭아삭 생양파 먹방 아삭아삭 생양파 먹방 지금이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아 매워요 한쪽끼 살고 먹어봤습니다 까기 먹기에 이어 이번엔 다음 끼다 양파 지금 올라서 하나씩씩만 양파를 담아가려고요 여러분께서 더 많이 담겨있어 마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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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농가 살리기에 보탬이 되는 천원의 행복 이벤트 지금 배달은 양파 양이 4톤여 4톤 총 3톤여 公스 해외 이렇게 그냥 주신 거예요. 양파 반찬을 볶아 먹고. 천 원의 행복 양파 담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계시나요? 따옥이가 살고 있는 청정의 땅 창녕 오랫도록 살고 싶은 창녕 기회의 땅 창녕으로 오십시오. 입맛 돋는 이 가을에 제대로 시동을 걸어준 창녕 우포 누리 축제. 땅 좋고 물 좋은 신토부리 이제 우포에서 누립시다.